ICS 들어오면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회전 교차로 요거는 인터베티엔트 호텔이구요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콘트 체크인 이라고 써있구요 홀리데이 인 스트리트 라고 써있어요 웰컴센터 여기서 체크인하고 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여기에 주차를 해야되고요 뒤에다 주차를 하고 여기서 키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콘도가 막 흩어져 있어 저 위에도 있구요 저쪽에도 있고 하니까 동선이 어느 쪽이 가까운지 확인하고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지게 해놨어요 12-12로 또 키를 여기다 뽑고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침대 방 하나 있고 이 침대 화장실 따로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 먹을 수 있게 밥 먹는 곳하고 여기 딱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욕조 있는 화장실 하나 다시 있구요 아 좋아 이것도 여기 별도로 욕조 방 어 욕조 방 별도로 하나 있고 일단 여기 두 명 자고 이쪽 중에는 네 명 최소 네 명 한 네 명 면도 좁아있고 자 볼까 우와 이게 어디야 오 눈이 오니까 운치가 끝내주네 오우 야 개사라고 엄청나 엄청나 눈이 폭설이야 폭설 좋아 좋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고맙요 좋아요 고맙고 고맙고 그래서 구독 Tumblr 구독